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 조약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각 국가가 자국 법원의 판단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전쟁을 통한 해결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관서법 가운데 하나로 굳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국가 면제 원칙 혹은 주권 면제 원칙입니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특정 국가는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국가 법원에 관할 건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자국 법원의 판결보다도 국가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시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판례는 제2차 세계된 당시에 나치 정부가 이탈리아 내에서 행했던 강제 노역에 대해서 강제 노역의 대상인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독일 정부의 주권적 행위는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 주권 면제 원칙을 한 번 더 공고하게 확인한 그런 판례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98년도 한국의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수법의 하나로 오랫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다른 국가, 특히 일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체험해 왔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이든 하급법원이든 간에 정치적 분위기나 개인적 신념, 때로는 우국충정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국제법의 판례를 존중하는 대단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까지를 지금은 시민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하나 때문에 특히 국제 간 조약과 관련해서는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도 생생하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과 1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의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런 법원 판사 하에서 거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1월 8일 판결은 예정대로 내려졌고 1월 13일 판결은 1월 판결 때문에 미뤄져 가지고 어제인 4월 21일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김정근 부장판사는 아주 놀라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돌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본 정부 피고인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이어서 2021년 1월 13일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 부장판사 민승철은 원래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쟁송에 관해서는 특정 국가가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른바 주권 면제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1월 8일 재판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이 이제 연기돼 가지고 3개월 만에 바로 4월 21일 날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1월 8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제기한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부장판사 민승철은 이미 국제간섭법으로 확립된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다 소각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월 8일 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민사합의 34부 김정곤 부장판사가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서 민사합의 15부 민승철 부장판사는 1월 13일에 예고됐던 선고 일정을 미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범의 거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 며칠 상관을 두고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면제 원칙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한 차례 더 변론기를 연기한 끝에 3개월이 경과한 4월 21일 날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른바 소각화라는 1월 8일과는 정반대의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싶이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킨 그런 출발점은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본 제7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관되게 김명수 대법원 제재 하에서는 피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판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4월 21일 날 민사합의 15부 서울중앙지법의 민성철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 같은 이례적이고 아주 국제법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판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아주 바람직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그런 판결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한 부장판사는 이번 4월 21일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내수용 판결을 해왔던 김명수 사법부가 이제서야 제길로 들어선 것을 뜻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내수용 판결이 있고 외수용 판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직 부장판사가 내수용 판결이다 이렇게 평하는 데는 그만큼 국제법과 동떨어진 그런 판결을 일부 판사들이 내려왔다는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사법부가 진작 내렸더라면 한일 간의 극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는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부분들을 중시하는 선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측의 입장이고 일본 측의 입장을 무슨 누군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고 올바른 정책을 써야 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법원의 4월 21일 날 수할 서울중앙지범의 판결은 정말 대환영할 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